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밥 먹으면서 게임을 해봅시다, 민박농하면서 집을 해봅시다. 내가 좋아하려고 했는데 잘 먹겠습니다. 동생이랑 같이 곱창 슈퍼 콜라겐 골드 티아나 마시면서 빨개 빨개 참치 라면 인식당 보면서 똥 싸는 것 같아, 누가 내 머리에 똥 싼니? 잘 쪼봐, 잘 쪼 잘하고 있잖아 아니, 안쪽부터 밤미 짜잔 사과 당근 주스 잘 먹겠습니다 짜잔 사과 당근 주스 짜잔 짜잔 잘 먹겠습니다 점심은 떡볶이 잘 먹겠습니다 집에서 쉬다가 운동 걸어가 봅시다 힘들어 수고합시다 잘 먹겠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장인 라면 얼큰한 맛 선물받았습니다 희귀하게 액상수프 국물 면은 겉면 떡라면 연성분 맛있겠다 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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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다가 영상 작업 좀 하고 펜습 좀 숙소 찜닭 저녁은 찜닭 게임 좀 하고 편집 들어온 거 작업 좀 합시다 좋은 아침 엄청 춥네요 도착 점심은 간단하게 피자 오늘은 멘토링이 있어서 멘토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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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루션 발랐을 때 하라고 아아아아 아아 거짓말하고 있네 내일도 안 할 거면서 왜 왜 왜 오빠 이렇게 천천히 안 씻어도 왜 뜯어내는 거야 괜찮아 원하는 거 해줘 원하는 거 해 주는 게 섭 생각보다 막 엄청 응. 안 좋은 느낌인데. 제가 밤에 영상상 렛츠 머리를 해야해. 깜빡. 이상한 어디에 있다 시간야. 별 아네. 이거 안 내거. 빈 라이프. 이거 왜. 다 먹 ν요. 깜짝. 잘 먹어.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? 이틀 이거 뭐 나아. 으흠. 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